밤이 되면 알 수 없는 괴승명체가 드글거리는 어느 섬 그리고 매일 습격에 시달리는 두 남자 그런데 동료를 두고 그만 문을 닫아버리는 남자 살아남기 위해선 강해질 수밖에 없는 이곳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오늘의 주인공 프리엔드 기상청 장교인 그는 외딴 섬으로 발령받는데요 교대하기 위해 기존의 관측사를 찾지만 집은 텅 빈 상태 등대로 찾아가는 수밖에 없었죠 흉물처럼 의신연스러운 모습의 등대 등대지기 그루너는 정보를 제공할 생각이 없는데 없어보였고 심상치 않은 기운을 감지한 선장은 프리엔드에게 충고하며 먼 바다를 향해 떠납니다 그날 밤 전임 관측사의 기록을 찾은 프리엔드 수상한 괴물 그림 투성이인 기록에 어쩐지 심란해진 그였죠 성실한 프리엔드는 맡은 임무에 열중하기로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문 밖에서 들리는 수상한 소리 사람의 손이 아닙니다 서둘러 몸을 숨기지만 침입을 허락하고 말죠 가까스로 공격에 성공하지만 한동안 방을 나서지 못합니다 다음 날 아침 인간의 것이 아닌 발자국이 해안까지 이어진 걸 발견한 프리엔드 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이 필요한 프리엔드 그러나 다짜고짜 배설물을 부어 그를 쫓아내는 그루노입니다 인생은 혼자라는 걸 배운 프리엔드는 침입을 대비해 집을 개조하고 그 좋아하던 책까지 희생시킵니다 그날 밤에도 그들의 침입은 계속되었죠 고전하는 프리엔드 결국 최후의 수단으로 집 앞에 불을 지르죠 공격에 성공한 대신 집까지 불이 번지는 걸 막지 못했죠 보금자리를 잃은 프리엔드 등대를 노릴 수밖에 없는데요 그루노를 위협하려는 순간 어렵사리 협상에 성공합니다 그제야 괴생명체에 대한 설명을 듣는 프리엔드 놀랍게도 그루노는 그들 중 하나를 사육하고 있었죠 드러난 비밀의 흥미를 느낀 프리엔드 점차 이 인어를 관찰하는 시간이 늘어갑니다 그리고 어김없이 밤이 찾아왔죠 그녀의 수상한 행동과 함께 때로 몰려들기 시작한 인어들 완전히 겁에 질린 프리엔드 기절 후 정신을 차렸을 때 그루노의 분노를 피할 방법은 없었죠 프리엔드는 자신을 내보내고 인어에게 욕구를 해결하는 그루노를 발견합니다 친절한 프리엔드에게 점차 경계를 푸는 인어 어쩐지 탐탁지 않은 그루노였죠 섬의 유일한 쉼터 등대를 포기할 수 없는 프리엔드 다시 싸울 용기를 다져보는데 프리엔드를 테라스에 가두는 그루노 다음 날 아침 그루노는 조금 더 강해진 프리엔드를 마주하죠 그렇게 프리엔드를 생존 메이트로 받아들인 그루노 매일 밤 함께 사토를 이어나갑니다 매일 밤 함께 사토를 이어나갑니다 인어에 대한 견해가 다른 두 사람 지식이 필요하다고 믿는 프리엔드와 그저 죽여야 한다고 믿는 그루노는 자주 갈등합니다 아네리스라는 이름을 지어줄 정도로 인어를 애정하게 된 프리엔드 아네리스에 대한 견해를 나누던 어느 밤 예고 없이 시작된 습격 결국 그 수를 감당하지 못하고 도망치는 두 사람 파리에 큰 부상을 입고 끔찍한 현실까지 마주하게 되죠 살 방법은 섬을 나가는 것뿐 지나가는 선박에 구조 요청하는 프리엔드를 인간 혐오증에 시달리는 그루노의 구조는 그림의 떡이 되어버립니다 한편 그루노에게 얻어맞은 아네리스에게 상물을 주는 프리엔드 조각배를 본 아네리스는 무언가 떠오른 듯 프리엔드를 이끄는데요 그곳에는 진짜 배가 있었죠 다이너마이트를 싣고 있었던 소리에 새로운 제안을 하는 프리엔드 그루노는 고집스럽기만 합니다 그리고 점점 가까워지는 두 사람의 불안과 질투를 참을 수 없던 그루노 그렇게 다이너마이트 회수 작업이 이루어지고 그때 일어날 수 없게 된 프리엔드 그러나 구조신호는 무시당하죠 잠수복을 벗고 가까스로 탈출에 성공한 프리엔드 다이너마이트를 설치하고 밤을 기다리는 돌 그러나 무슨 일인지 괴물들은 공격해오지 않았죠 그들을 몰살시키지 못하는 상황에 점점 집착적으로 변하는 그루노 결국 이너들을 유인할 속셈에 아네리스에게 울음을 강요하는 그루노 그루노 공격해오지 건가 다음 날 이너들의 시체로 가득한 섬에 프리앤들은 복잡한 감정을 느끼죠 아네리스 역시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죄책감에 시달리는 프리앤드와 달리 적개심으로 가득한 그루너 매일 밤 아네리스를 그리워하며 지난 흔적들을 지우는 프리앤드 그들 역시 인간과 다를 바 없이 동료를 지키기 위해 싸울 뿐인 하나의 생명임을 받아들이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다시 해안가로 온 아네리스 적의가 없음을 표현하지만 그루너는 참지 않습니다 이 싸움은 아네리스를 소유하려고 했던 그루너의 욕심이 원인이었던 것이죠 그루너의 공격은 계속됐고 그를 참을 수 없게 된 프리앤드 모든 걸 포기한 그루너는 자기 자신까지 포기하는 선택을 합니다 시간이 흘러 어느새 그루너처럼 변한 프리앤드와 그를 맴돌던 아네리스를 끝으로 영화는 막을 내립니다 영화 콜드스킨은 2017년 제작된 스페인 프랑스 합작 영어로 판타지 스릴러 장르의 작품인데요 흥미로운 플롯과 다양한 해석의 여지를 남기는 설정 그리고 낯선 존재에 대한 두 인물의 상반된 견해를 통해 생각할 거리도 남겨주는 작품입니다 이상 영화 콜드스킨 추천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